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말 항공편은 거의 거의 대부분죠. 그러면 최근 해외여행 수요라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소비자 그렇죠? 소비자가 수요자가 됩니다. 그러면 수요의 반대의 단어도 알아야겠죠? 수요의 반대는 공급입니다. 공급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기본 단어들이니까 어휘를 많이 알아야 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실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자 수요의 반대는 공급이에요. 수요가 있다. 공급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수요자가 되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 그것이 공급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객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말 항공편 주말에는 비행기 표가 거의 뭐예요?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쓰는 문법이 있죠. 거의 그렇게 되다라는 문법. 우리가 고급 문법에서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문법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연습을 하면서 활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거의 그렇게 되었다. 가깝게 되었다. 가 뭐예요? 되다시피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말 항공편은 일단 공통 단어가 뭐였어요? 매진되다가 나왔네요. 매진하다는 쓰지 않습니다. 매진되다죠. 매진되다를 여기 넣어보고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문법. 거의 그렇게 되다예요.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99% 거의 그렇게 되다. 그렇죠? 거의 그렇게 되다 할 때 되다시피, 다시피가 들어가는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진되다시피 했다예요. 그러면 다른 문법들도 좀 알아야죠. 을까 싶다는 우리가 중급에서 배운 문법이니까 을까 싶었다는. 네. 그렇게 될까 싶다. 네. 좀 추측이나 의지. 근데 매진될까 싶었다. 이상하죠? 그 다음에 매진되려면 멀었다. 늘어나면서 주말 항공편은 거의 그랬는데 매진되려면 멀었다는.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매진되게끔 만들었다. 매진되게끔은 이건 강조할 때 써요. 매진되게.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목적, 어떤 일의 끝 결과. 되게 만들었다죠. 되게끔 만들었다. 거의 되게끔 만들었다. 이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매진되다시피가 거의 가깝게 되다라는 문법. 이것만 알면 되다시피, 다시피 문법.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피,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확실하게 좀 알아봅시다. 매진될까 싶었다. 예. 을까 싶다. 이건 중급 문법이니까. 어떤 행동을 할 의도를 의미함. 추측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의도.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려고 한다. 그때 을까 싶다. 이거 많이 쓰죠. 그래서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실까 싶어요. 커피를 마시려고 해요. 그렇죠?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생각,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의려면 멀었다. 네. 앞에 상황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그 뒤에 어떤 결과까지 가려면 아직 더 거리가,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처럼 말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여러분들 이제 고급 정도의 수준이면 한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많이 그런 말을 할 거예요. 한국어 참 잘하시네요. 그럴 때. 네. 감사합니다. 보다는 어때요. 중급에서 우리 배운 문법이 있었죠. 아니에요. 잘하기는요. 그렇죠? 잘하기는요. 그것이 굉장히 예의를 갖추면서 겸손한 표현이라고 했죠. 잘하기는요. 한국 사람처럼 말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주 좋은 인사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의려면 멀었다는 이럴 때. 그 다음에 다시 피해 뭐였어요. 앞에 상황과 거의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100%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가 나옵니다. 거의. 게임을 하다가. 밤을 세우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못 잤다라는 거죠. 뭐 한 5분, 10분, 1시간. 잘 쓸 수도 있겠지만 거의 못 잤어요. 이럴 때. 밤을 세웠어요 하고 세우다시피 했어요는 좀 다르겠죠. 밤을 세웠어요는 완전히 100%. 그런데 밤을 세우다시피 했어요. 거의 세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여기에 뭐 더 좋은 건 게임을 하느라고. 그렇죠? 느라고. 앞에 한 것도 나. 뒤에 한 것도 나. 주어가 같고 어떤 나쁜 결과의 이유나 원인, 핑계, 변명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이렇게 할 때. 게임을 하느라고. 게임을 하느라고 밤을 세우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피곤해요. 이럴 때. 그래서 다시 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끔 만들었다. 끔은 없어도 된다고 했죠. 강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진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다. 만들다죠. 앞에 상황이나 일의 목적이 되도록 만들다예요. 그래서 예시문 보면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부하게끔 만드셨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로 글러도 됩니다. 매진되도록 만들었다. 매진되게와 도로. 목적을 나타낼 때는 같죠. 그렇죠? 어떤 일의 목적이.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답 확인을 해볼까요?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요. 공급은 아니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공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공사 쪽은 공급자가 되겠죠. 그리고 관광객. 우리 같은 사람들, 손님들은 수요자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말 항공편은 거의 매진되다시피 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딱 좋습니다. 다시피 문법.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참 많이 쓰는, 아주 많이 쓰는 문법들이 있고 이렇게 문제에만 나오는 문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피는 많이 쓰는 문법이니까 시험용으로만 공부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직접 한국인들과 대화할 때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진되다시피 했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